안녕하세요 혜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제 본연의 가수 생활은 못하고 있지만 예능 프로에도 도전을 하게 됐고 제가 봐도 많이 어색하고 많이 실망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편해지니까 보시는 분들도 편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수가 노래를 못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공연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죠 그분들의 아픔도 제가 들어드리고 또 저의 아픔도 얘기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춤추고 어쨌든 빨리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콘서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 좀 더 욕심을 많이 부려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늦기 전에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야 되겠다 또 아이들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코로나19 이겨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